해킹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면 애초에 잠입 시도도 못하는 거 알아? 타자 2천의 해킹 실력을 얕보지만 현장에 흔적을 남기면 그건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지 들키지 않으려면 깔끔한 빛 처리와 증거 조작이 가장 중요하잖아? 에이전트를 하면 당연히 몸으로 하는 싸움이지 직접 적과 싸워 이기는 게 에이전트로서 가장 중요한 거 같아 빠른 발이 없다면 유능한 에이전트를 할 수 없어 민첩하고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공모에서 가장 중요해 주먹으로 싸워서 언제 얘기겠어? 사격실력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 내 능력을 알려드릴까? 화려한 말 좀 필요해 상대를 현혹하고 완벽한 다국어 능력으로 다른 나라의 스파이덱까지 손쉽게 상대할 수 있지 내가 없으면 숨어버린 적을 추격해서 아지트의 침탐과 기관이 내 뛰어난 기와 기관이 있다면 이 청진기 하나로 모든 잠근 공간을 뚫어버릴 수 있어 몸으로만 순두를 본다는 생각은 버려 상대의 심리를 빠르게 파악하는 내 능력이 없다면 임무에 필요한 정보를 빼올 수 있을까? 자, 넌 방금 짬뽕이 먹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까? 자, 넌 방금 짬뽕이 먹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까? 자, 넌 방금 짬뽕을 줄게 자, 넌 방금 짬뽕이 없을까? 자, 넌 방금 짬뽕이 없을까? 글청 너무 웃긴 거 아니야? 정보를 지우라고! 오~~ N-C-T A 사무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총 지휘하는 총 지휘간이니까 내 말 잘 되도록 해 아니고 잠깐 난 이만 잘 가 우리 엄마가 빨리 들어오래 아니 그 자식을 잡아야 된다고 그 자식 도대체 도대체 누구냐고 그니까 지금의 핵심 인물을 잡아야 되는데 민폐 설 див beginning bow In còn V 그럼 그点ücks 먼저 Kurt 분석해서 잘해주세요 간다? 어 하나 둘 같은 마음이었어 같이 반칙했어 제대로 하자 시작 하나 둘 근데 우리 뭐하는 곳인데? 여기 NCTA가 어떤 뉴 크리에이티브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악당이야 우리 고깃집 우리 우리 생겹살집 생겹살집 NCP를 위해서 오늘 모인다 우리 생겹살집 생겹살집이니까 진짜 너무 귀엽다 야 우리 NCTA잖아 네오컬처 테크놀로지 에이전시 에이전시 우리가 매니저들이야 우리가 매니저들이야 케이 형은 과학자예요? 나는 해커지 이제 아직 몰랐어? 저희 프리뚝이 그쪽이라고 해 어딨어? 이제 슬슬 전화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뽀르리리리리 어? 아 전화가 이렇게 오는구나 야 우리 진짜 연결해 볼 수 있을까? 1월 27일 엔도시의 평화를 위협하는 폭탄을 설치해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화가 잘 들리네 엔도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란스럽지 않도록 소수의 지방에 이동한 거니 졸룡이 임무를 만세해야 한다 너희 지금 최고의 레이저드 팀원을 현장에 투입시킬 것이다 C C 아 진짜 한국말이 없는데 다른 내용이야 다른 사람은 전화하는 거 아 다르구나 태어린다 미국 지점장? 미국 레스토랑 오픈한데? 이미 차질 없이 조용히 진행될 수 있게 우리들 중 한 팀만 현장으로 투입 가능하다 아 우리 내에서 또 그게 있다 지금부터 누가 나갈지 정해보자 정해보자 오케이 자 뭐해봐 뭐해봐 우리 오늘 진짜 열심히 해보자 내가 파이팅하면 파이팅해? 겁나 크게 진짜 간다?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팀 어디 나가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잖아 Let's get it 간단한 게임으로 팀장을 먼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제 실의 감각도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? 알기 실의 감각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사다리 게임을 통해 딱 두 명의 팀장을 선발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름부터 쓸게 선착순 아니야 그냥 자 줄 그리고 싶은 사람 그려주세요 근데 이거 알면서 부리면 안 돼 막 그려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근데 이거 그런 거는 어떻게 가야 돼? 어떻게 어떻게 가야 돼?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오늘 사다리 게임을 통해 지부장을 뽑게 되는 건가요? 아까부터 진단 바람이야 서울 지부장을 드디어 뽑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렸어 다 그렸어 할게 BGM을 웅장하게 하자고 자 테일부터 할게 자 테일부터 할게 시작 팀원 나는 팀장하고 어울리진 않아 본인을 잘하는 거 본인에서 서포트하는 스타일 나 잘못하면 알려줘야 돼? 뭐야 뭐야 어떻게 그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맞아 맞아 팀원 아니 팀원 자 유타 팀원 너 잘못했어 괜찮아 여기 밑으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어디야? 가봐 가봐 X잖아 어 그러네 가서 가야지 쭉 가 팀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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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희 프린터 그쪽에 있다고 자 재현이 화이팅 아니지 아니 여기 맞아 여기 아니 위로 올라가는 거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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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수가 없어 무조건 내려가야 돼 아니 겹치는데? 이렇게 팀원 맞잖아 내려와야 돼 아 재현이 팀원? 아직 안무가 안될 것 같아 뭔가 안무가 안될 것 같아 맞잖아 이거 그치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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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구야 이렇게 어렵게 쓴 사람 팀원 아 맞다 팀장 아 맞다 팀장 아 재현이 마크 나 재현이 저 팀원 어 정말 안맞는데? 징계처분 들어갈 수도 있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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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린 사람 징계처분 들어갈 수도 있어 오늘 우리 지간 여기 지금 폭파하던데 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가는데 아 해차이 팀장 해차이 팀장 자 둘이서 가위바위부터 팀원을 정하면 됩니다 아 해차이 가위바위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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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내가 고르면 돼요? 응 형 아니야 어차피 걱정하지 잔이 형 가자 오케이 가위바위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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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네 아 안 해무신거 가위바위보? 재현이 형 오케이 안 해무신거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그래도 좋은 좀 하는 사람 들어갔을까 도영이 형 그래 그러면 끝났네 자 이겼어 벌써 이겼어 이겼어 기겨워 야 벌써 이겼다 자 그러면 팀원하고 팀 팀 구호 다들 늘 하는 거 뭐할까? 클리시한 거 해보자 팀원을 됐구 형 됐구 형 됐구 형 됐구 형 아니구 형 됐구 형 아니구 형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 난 물 난 불 난 불 공기 공기 형은 나는 유타 나는 그냥 유타 우리 끝났다 에이전트라면서 부호 정하는 것도 오래 걸리네 태컨네 우리 이미 끝났는데 태컨 자 그러면 우리 팀 이름부터 알려주세요 팀 명 팀장 빨리 해봐 뭐였지? 우리 슈퍼파워를 있는 잠시만 잠시만 우리가 얘기하면서 민망해하지 말자고 아니 나 까먹었어 슈퍼파워를 있는 사람 형이 해줘 형 뭐야 우리 팀 이름은?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 물 엑소 형들을 뺏겨 온 거 아니면 나는 해커 나는 볼 천원 나는 뾰따 뾰따입니다 자 저희 팀 이름은요 하나 둘 셋 응 됐구 형 잠깐만 이거 근데 솔직히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으로 바꿨다고 그거 보여주세요 수고 형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응 수고 형 응 아니고요 응 됐고요 응